드라이다운 드라이다운은 덕다운에 나노필파워코팅 발수 처리를 하여 일반다운에 비해서 30% 미만의 물을 흡수합니다. 이것이 사실인지 타사제품과 함께 동일한 조건에서 물에 적신 후 무게를 재어보겠습니다. 드라이다운 베르디2M 새 제품은 1200g 타사제품은 400g입니다. 두개의 수조를 준비했습니다. 같은 양의 물을 넣어 10분간 적셔보겠습니다. 10분후 잔뜩 물에 젖은 두 제품을 옷걸이에 걸어 10분간 자연건조를 합니다. 10분후 각 제품이 각 제품이 얼마나 무거워졌는지 무게를 재어보겠습니다. 트렉스타 드라이다운 비포 1200g 애프터 1500g으로 무게가 25% 증가했습니다. 반면 타사제품은 비포 400g 애프터 750g으로 무게가 90% 증가했습니다. 결국 트렉스타 드라이다운은 타사에 비해 30% 미만으로 물을 흡수했습니다. 트렉스타 드라이다운은 타제품에 비해 물을 훨씬 적게 흡수한다. 진실 확인 텀패냐 전자 HIV ส cure 김핱 agnет 발간 년문 사무 작물 불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